두려워해야 할 강력한 궁사전략적 제구대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많은... 원수님 탈량 같은 미소는... 한시라도 더 빨리 원수님 품에 달려가... 날개를 틀어 쥐고 이륙성으로 앞다퉈어 나갑니다. 우리의 날개 아래는 경량입니다. 공장을 향해 경량입니다. 지금 용용한 우리 비행사들이 경축의 하늘가에 당마크를 새기며 광장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강의 손길에 떠가뜨려 자기발전의 항로를 자랑찬 미운해별로 숨어온 우리의 항공보력. winners. You know... 얼마나 슬기롭고 용랭한 공무 국회. You know... 감사합니다.